동체성태 영어! 작전을 포지한다. 스탠바이! 다운! 인정 스탠바이 시작!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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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 시작! 오는 소독 중심! 인정 끝난다. 적 위치 확인 완료. 이동하겠다. 궤도 흡! 흡! 무료바이 시작! 헥!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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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monk 소독! 흡! 족투 8, 폭역 캐시! 힙! 막아! hta 워! 흡! 18! 감정과 조항, 교전을 표시한다. 인격으로 끝난다. 인격으로 끝난다. 스탠바이. 스탠바이. 몸을 부동, 교전. 인격으로 끝난다. 현장을 제압했다. 다음 현장으로 가겠다. 인격으로 끝난다. 인격으로 끝난다. 스탠바이. 적립기 타격 확인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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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을 떨낸다 잘 구워주겠다 빨라 빨라 거기로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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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을 끝낸다 현장을 제압했다 다음 현장으로 가겠다 전탑 벌써 빨라 비밀 남자 다른 빨라 터더를 상TAIN Pronounce 라 성격이 부족한 호시가 켜고 있습니다. 적금 제한, 포격 기술, 극마다, 조치에 있는 것입니다. 적금 제한, 포격 기술, 극마다, 조치에 있는 것입니다. 적금 제한, 포격 기술, 극마다, 조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격을 중심으로 지혜합니다. 심각한 호시의 전환. 올려주셔서 감상해 줍니다. 10. 좀 필요할거다 동체 과열된, 모모시키겠다